고요함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내면의 소리를 듣기 어렵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하는 등 삶에서 매우 중요한 침묵에서 스스로가 멀어지려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일상이 친근한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소음은 뇌 부의 차 소리 소방차 소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등이다. 자연에서 홀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긴장을 한다. 그리고 낯선 소리가 들리면 돌연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 이런 반응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쫓는 내적 고요함을 탈출하고 피하려는 욕망이다. 왜 고요함에서 벗어나려고 할까? 사람들은 매일 그들을 따라다니는 문제를 피하고자 고요함에서 달아난다.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며 고통을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일어버렸으며 본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고요함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관계 속에 갇혀버렸거나 끝매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듣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 이 폭풍 같은 불만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자기 기만에 머무르며 최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언제나 더 쉽다. 자신 만을 기대 이하에 머무르며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그 소음 속으로 숨어버린다. 해결책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될 때 당신은 피해자가 돼버린다. 당신은 모든 힘을 다해 나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었던 일을 끝내기보다는 숨어버리는 것을 선택한다. 용감하게 고요함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조용한 환경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판단이나 비판을 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바라보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고요함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삶이 당신의 깨등을 돌릴 때 당신이 불운하다는 생각이 들 때 당신은 스스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들이 해결책을 줄 수 있도록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 아마 당신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 적이 있다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은 당신을 판단하거나 당신에게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찾고 있는 해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을 잡고 이끌어준다. 때때로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은 당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약하거나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을 모른다. 고 생각을 할지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가는 목소리가 내면에 존재한다. 당신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요함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내면으로 뛰어들자 스스로의 내면을 깊게 바라보는 것은 아직까지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상처로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끔찍할 수도 있다. 다른 때에는 당신이 부정하거나 거부한 스스로의 일부분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스스로의 마음을 열어두고 당신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어야 한다. 다. 침묵한 채로 자연을 거닐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음악이 필요한가? 음악이 필요한 경우 당신은 소음이 없는 공간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다.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당신이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당신에게 도달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일 뿐이다. 이제는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는 해로운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이다. 그러한 전술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고요함 속에서 그 어떤 가정이나 두려움 또는 기대 없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변명은 그만두고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계속 해서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 무엇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모든 세상이 무, 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고요함 속에서 다시 자신과의 연결을 해보자. 그 속에서 당신은 본인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